제주도 네, 그 미니스프리 화부 촬영 차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제주도 굉장히 오랜만에, 거의 1년 만에 온 거 같은데요 공기 좋고 음식도 맛있고 아주 좋은 재미있는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 녹차밭에 오셔가지고 직접 나무를 심고 또 그 나무를 퍼가는 과정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. 중국 고객분들도 다음번에 오셔서 저와 함께 녹차를 심으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